하나님의 말씀은 여수와 2장입니다.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수와서 2장 1절에서 3절입니다. 누네 아들 여수와가 시띔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하며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이밤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 몇 사람이 이 땅을 정탐하러 이리로 들어왔나이다.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그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정탐하러 왔느니라. 아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태희 목사입니다. 오늘 우리 선한복자교회 특별히 중요한 금요성령 집회에서 세계관 전쟁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단 제가 준비한 슬라이드로 좀 준비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여호수와서 2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함께 읽었는데요. 특별히 가나한 정복 전쟁을 앞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한 정복 전쟁을 앞두고 두 명의 정탐꾼을 가나한 땅의 관문이라고 할 수 있는 여리고 성에 보내는 그런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을 할 때 왜 이 두 명의 정탐꾼이 하고 많은 곳을 두고 하필이면 라합의 집으로 들어갔을까? 이것이 항상 좀 궁금했습니다. 보통 우리가 전쟁을 앞두고는요. 다 간첩을 보내죠. 스파이를 보냅니다. 그래서 그 적국의 동태를 파악하고 특별히 군사기지나 중요한 요지에 침투를 해서 중요한 정보들을 캐내어 전쟁에 활용하는 것이 사실은 정탐꾼의 역할이죠.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탐꾼은 다른 곳을 들어가지 않고 라합이라고 하는 기생의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여기서 지금 여호수와서의 기생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사실 히브리어 원어에 보면 창녀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창녀. 사실 이 라합의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선조를 창녀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 아마 배려하는 차원에서 기생이라는 약간 순화된 표현으로 번역을 한 것 같습니다만 사실 라합은 창녀였죠. 왜 이 창녀의 집으로 들어갔을까? 물론 우리가 구속사적인 측면에서 이 여리고 정복 전쟁 당시 라합의 가문이 구원을 받아야 그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니까 그런 구속사적인 목적 때문에 이 두 명의 정탐꾼이 그 곳으로 들어갔다라고 해석을 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이 두 명의 정탐꾼이 어떤 그런 구속사적 목적을 가지고 들어가지는 않았을 것 아니에요? 명확한 군사적인 목적을 가지고 들어갔을 겁니다. 그것을 이해하려면 당시 이 가난한 사람들, 여리고 사람들의 생각을 다스리고 있던 세계관이 무엇인지를 좀 먼저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난한 사람들이 섬기던 종교가 있었어요. 그 종교의 이름이 뭐죠? 바할입니다. 바할 숭배가 가난한 땅의 종교였어요. 여러분 종교는 믿음이죠. 믿음은 세계관을 만들어냅니다. 본인이 믿는 대로 세상을 봐요. 우리가 객관적으로 세상을 보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에요. 자기가 믿는 대로 봅니다. 종교는 우리에게 믿음을 주기 때문에 그 믿음을 토대로 세상을 바라보게 됩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바할을 숭배하던 바할적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가던 사람들이에요. 바할은 뭐의 신이죠? 풍년의 신입니다. 이게 바할이에요. 풍요의 신. 이 바할에게는 여신이 있는데요. 아스다로시라고 하는 여신이 있습니다. 당시 이 바할 숭배에 따르면 바할적 세계관에 따르면 여러분 풍년을 많이 맺으려면 하늘에서 뭐가 많이 내려와야 되죠? 비가 많이 와야 되죠? 이 사람들의 사상, 이 사람들의 세계관 이 사람들의 믿음에 따르면 바할과 아스다로시 저 하늘에서 성적인 관계를 가질 때 떨어지는 바할의 정액을 비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므로 풍년을 많이 맺으려면 하늘에서 뭐가 많이 와야 된다고요? 비가 많이 와야 된다고 그랬어요. 비가 많이 오려면 이 사람들의 사상, 생각, 세계관에 따르면 하늘에서 바할과 아스다로시 계속해서 무엇을 해야 돼요? 성적인 관계를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당시 이 바할을 숭배하던 가난한 사람들은 그와 같은 성적 행위를 계속해서 흥분시키고 지속시키게 하기 위해서 바할 신전에 모여서 집단적인 난교를 벌였습니다. 이게 바할 숭배의 아주 중요한 측면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 땅이 얼마나 음란했겠는지 여러분, 먹고 살려면 뭐를 해야 돼요? 음란해야 돼요. 음란해야 먹고 살 수 있는 땅이 가난한 땅이었습니다. 아주 뼛속까지 음란한 땅 모든 공기가 음란한 땅 너무 음란해서 그게 음란한지도 모르는 땅 아니, 오히려 음란함이 종교적 행위, 거룩한 행위로 포장이 되어 있는 땅 그 땅이 가난한 땅이었어요. 그런데 이 바할 숭배의 한 축은 이와 같은 음란함이고 또 다른 한 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인신제사였어요. 인신제사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에 바할의 산당을 건축하였으며 자기들의 아들들과 딸들을 몰렉 앞으로 지나가게 하였느니라 이게 몰렉입니다. 지금 몰렉 상은 황소의 얼굴을 가지고 있죠. 이게 바할 숭배와 연관된 우상입니다. 그 몰렉 상 앞으로 자기들의 아들들과 딸들을 지나가게 했다라는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면 인신제사를 바쳤다라는 거예요. 자기의 아들들과 딸들을 바할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인신제물로 바쳤다라는 겁니다. 아이들의 목을 따고 불에 태워서 피를 흘려서 바할을 기쁘게 함으로 풍년을 맺는 땅 그 땅이 가난한 땅이에요. 상상해보세요. 그 힘없는 어린아이들의 곡소리가 울려퍼지는 땅이에요. 정말 티없이 맑은 그 아이들이 목을 따고 칼에 찔리고 불에 태워서 그 아이들의 울음소리와 곡소리가 끊어지지 않은 땅 그 땅이 가난한 땅이었어요. 한쪽에서는 음란한 행위를 통해 울려퍼지는 신음의 소리 한쪽에서는 죽음의 곡소리가 퍼지는 땅이 가난한 땅이었다. 그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정복하기 위해서 창녀의 집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바할 신전에서 일을 했던 모든 여제사장들은 다 창녀였습니다.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명령 하셨잖아요. 어린애부터 노인에게 이르기까지 하나도 남기지 말고 진멸시켜라. 여러분 이것이 아무리 하나님의 명령이지만 사실은 제게는 큰 설득력이 필요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무리 하나님의 명령이라지만 아무 죄 없는 그 아이를 죽인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결코. 저 바할 신전 내부 인테리어만 다시 바꾸면 얼마든지 성전으로 쓸 수 있을 것 같은 저 바할 신전을 다 파괴시켜라? 사실 우리 안에서 많은 저항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명령이죠. 성령 하나님께서 왜 이 두 명의 정탐꾼을 창녀의 집으로 인도하셨을까? 이 땅이 어떤 땅인지를 보라는 거예요. 내가 왜 너희들에게 이 땅을 완벽하게 진멸시키라고 했는지를 직접 너희들 두 눈으로 보고 설득을 당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너희들이 이 땅에 들어왔을 때 나의 명령대로 도저히 나의 백성과 이 가난의 백성들은 공존이 불가능함으로 동거함이 불가능함으로 깨끗이 진멸하여 나의 나라, 나의 민족을 새롭게 건설하라라는 이 하나님의 명령을 품고 온전히 그 명령을 수행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이들을 라합의 집, 창녀의 집으로 인도하신 목적이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가난의 바할 숭배의 아주 중요한 두 축 음란함과 잔인함입니다. 이것이 종교적인 행위로 포장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정당화가 되고요. 거룩한 행위로 포장되어 있던 땅 그 땅이 가난한 땅입니다. 그런데 이 음란함과 잔인함은요. 사실 별개의 것으로 보일지 모르지만 아니에요. 완전히 동전 앞뒷면과 같은 한 통입니다. 어느 사회에서나 음란해지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반드시 위험한 사회가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사람의 성에 대한 태도는 반드시 사람의 생명에 대한 태도를 만들어내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은 생명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어느 사회나 성의 윤리가 붕괴가 되기 시작하면 반드시 필연적으로 생명의 윤리도 한 또한 동반적으로 붕괴되게 되어 있습니다. 바할 신전에서 집단적인 성행위를 통해 원치 않는 임신들 원치 않는 아이들 어떻게 처리할 거예요? 저는 그것을 인신제사의 형태로 처리했다고 봅니다. 그것이 종교적인 행위로 포장이 되었을 뿐이지 사실은 성윤리의 붕괴가 음란함이 생명윤리의 붕괴로 이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 어린아이의 생명도 그렇게 아낌없이 죽일 수 있는 사회가 노인의 생명에 대해서는 어떻게 취급했겠습니까? 장애인의 생명에 대해서는 어떻게 취급하겠어요? 매우 잔인하고 위험한 사회가 되는 거예요. 바로 그와 같은 사회가 그와 같은 땅이 그와 같은 가나한 땅의 모습이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의 현실과 동일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 수천년 전의 성경책을 오늘도 우리에게 끊임없이 묵상하고 읽으라고 하셨을까요? 이것을 봐야 이 시대를 볼 수 있는 영적 안목과 통찰력이 열리기 때문에 그래요. 오히려 여러분 이 시대의 뉴스 언론, 미디어에 흠뻑 빠져 살게 되면 오히려 이 세상을 제대로 분별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우리가 뉴스를 봐야 하죠. 그러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철저하게 성경을 통해 주어지는 성령의 영적 안목과 통찰력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지 않는다면 이 땅의 주구반은 온갖 잡다한 소식을 통해 저와 여러분들은 반드시 미혹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피십시오. 그때 여러분들의 눈이 열릴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분별력이 일어나게 될 겁니다. 그 분별력을 가지고 기도해야 그 기도가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기도가 되는 것이고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는 기도가 되는 거예요. 성경이 열릴 때 눈이 열리는 겁니다. 지금 이 가난한 땅 이 여수와서 읽은 이 가난한 땅이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이에요. 얼마나 음란합니까? 과거 가난한 땅에서는 이와 같은 음란한 행위가 종교적 행위로 포장되었다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간 이 시대에서 이 음란함은 자유의 이름으로 포장이 되어 있고요.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포장이 되어 있고요. 평등권, 행복추구권, 성적자기결정권이라는 헌법적 권리의 이름으로 포장이 되어 있습니다. 왜? 오늘날 이 시대의 사람들은요. 자유를 숭배합니다. 권리를 숭배해요. 종교예요 그게. 그래서 이 시대는 매우 음란한 시대가 되어져가고 있습니다. 동성애도 내 자유, 내 권리. 여러분, 그와 같은 음란한 시대의 첫 번째 열매가 뭔지 아세요? 생명윤리의 붕괴의 첫 번째 타자, 낙태예요. 가장 힘없는, 연약한, 내 뱃속에 있는 아이를 죽일 수 있는 권리가 여성의 인권으로 포장이 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 낙태죄를 폐지시키기 위한 헌법소원, 심리가 착수되었다는 보도가 있었죠. 헌법재판소에서 판결이 되면 우리나라에서 낙태는 합법화가 됩니다. 권리라는 이름으로. 보세요. 음란한 사회, 성적 윤리가 붕괴가 된 사회는 반드시 생명윤리의 붕괴로 이어진다. 그 첫 번째 타자는 낙태다. 그래서 제가 지금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이냐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읽은 여호수와서 2장의 이 말씀, 이 가난한 땅의 현실은 수천 년 전에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의 현실이요. 이스라엘 백성과 이 여호수와에게 명령하신 정복 전쟁의 명령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거룩한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이해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와 같은 명령을 부여받은 사람들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그 전쟁을 감당해야만 합니다. 회피할 수 없어요. 정복하지 않으면 정복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선호는 오늘 시간 축복합니다. 오늘 시간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이 자리에 계신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군사로 기름 부어주시고 진리의 검을 들고 기도의 검을 들고 이 땅에서 정복 전쟁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지금 이 시대를 지배하고 있는 이 가난적 사상이 어떤 사상인지를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세계관의 전쟁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싸워야 할 정복 전쟁의 대상은 혈과 육의 전쟁이 아닙니다. 우리가 정복해야 할 땅은 랜드가 아니에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생각이라고 하는 땅 이 땅을 그리스도의 진리로 가르쳐 지켜 행하게 함으로 정복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정복해야 되는 그 땅은 생각이라고 하는 땅이에요. 그래서 그 생각이라고 하는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는 가난한 사람들, 이 세상 사람들의 생각을 다스리고 있는 세계관이 무엇인지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저와 여러분들 안에도 그와 같은 가난적 생각이 오염되어 있지 않고 스며들어와 있지 않은지를 아는지를 분별하시는 시간이 되어야 됩니다. 보세요. 제작년 2월로 제가 기억이 되는데 우리나라 헌법재판소에서 간통죄를 폐지시켰습니다. 이제 간통은 저와 여러분들의 기본권이 됐어요. 헌법재판소에서 간통죄를 폐지시켰기 때문에 행복추구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에 관한 국민의 의식이 변화하고 성적 자기결정권을 중시한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성에 관해서 어떤 절대적인 삶의 질서와 표준 따위가 있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의 의식이 변화가 되면 간통도 사랑이 될 수가 있고 음란도 사랑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우리 모두가 따라야 어떤 성에 관한 절대적 표준이 있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의 의식이 성에 관하여 무엇이 옳고 그런지를 결정짓는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과거에는 간통을 처벌했는지 모르지만 이 시대에는 국민들의 의식이 이제 많이 변화되었기 때문에 간통을 처벌하는 것은 옳지 않다. 스페지가 된 겁니다. 제가 오늘 이야기하고자 하는 가난한 사상의 핵심이 바로 이와 같은 헌법재판소의 논거 안에 녹여져 있어요. 절대적인 기준은 존재하지 않는다. 모든 사람들이, 모든 백성들이 시대와 역사를 초월하여 문화를 초월하여 무조건 따라야 하는 삶의 표준, 질서와 법칙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 모든 질서와 법칙은 각자의 소견에 오른 대로 정하면 된다. 이것이 이 시대를 다스리고 있는 생각, 가난한 사상의 핵심입니다. 군형법 92조 6을 폐지하라. 군형법 92조 6은 무엇이냐면 군대 내에서 남성 간의 학문 성관계를 가질 경우에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는 군형법입니다. 지금 이것을 폐지시켜야 된다는 강력한 운동이 전개가 되고 있고요. 이미 국회에 이 법안을 개정하기 위한 법안들이 이미 발의가 되어 있습니다. 이걸 폐지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 동성애자들의 인권을 위해서. 여러분, 군형법 92조 6이 폐지가 되면 어떤 결과를 초래하게 되냐면 우리의 딸들을 군대에 보내서 다른 남성들과 함께 먹고 자고 씻게 하는 것과 똑같은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동성애자들이 우리의 아들들의 샤워하는 모습을 보면서 속옷만 입고 잠을 자는 모습을 보면서 그러한 여성을 볼 때 느낄 수 있는 남성의 성적 충동을 동성애자들은 그러한 우리의 아들들을 볼 때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우리의 딸들을 군대에 보내서 다른 남성들과 함께 먹고 자고 씻게 하는 것과 똑같은 결과가 초래된다는 거죠. 지금 그렇지 않아도 군대 내에서 남성 간의 성추행, 성폭행, 또 유사 성항위를 강요하는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고요. 그와 같은 국감 자료들이 이미 다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계속해서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군을 제대한 절대 다수의 남성들은 군대 내 군형법 92조 6을 유지시키는 것은 너무 중요하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지금 군형법 92조 6을 폐지시켜야 된다는 목소리를 강력하게 지금 제기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 동성애자들의 인권을 위해서. 동성결혼 합법화 문제. 왜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가?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와 같은 가난적 문화의 배후에는 가난적 사상이 있다. 사랑이 뭐냐? 인권이 뭐냐? 평등이 뭐냐? 결혼이 뭐냐?에 대해서 바라보는 서로 다른 두 세계관, 사상과 생각이 지금 이 사회에서 아주 첨예하게 충돌하고 있고 전쟁하고 있는 거예요. 한쪽 세계관은 하나님의 절대적 진리를 토대로 한 성경적 세계관이고요. 또 다른 축에는 하나님이 이 절대적인 진리를 절대로 인정하지 않는 가난적 사상 그것을 철학적 용어로 자연주의 세계관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 두 서로 상반되는 동거가 불가능한 두 사상과 세계관이 지금 태초 이래로 이 인류의 역사 속에서 치열하게 전쟁을 펼치고 있는 거예요. 이 전쟁을 우리가 일컬어 영적 전쟁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요. 바로 이 전쟁이 가난한 땅에서의 전쟁의 핵심이었고 오늘날 이 땅에서 펼쳐지고 있는 영적 전쟁의 본질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정복 전쟁을 감당해야 된다는 이야기는 바로 저 하나님의 절대적인 진리를 가지고 하나님의 진리를 인정하지 않는 이 세상 사람들의 생각을 정복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저는 먼저 자연주의 세계관, 이 가난한 사상이 어떤 사상인지를 먼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 그와 같은 사상의 열매들이 어떻게 문화적으로 또 입법적으로 나타나고 있는지를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연주의 세계관이라는 것은요. 말 그대로 눈에 보이는 자연세계가 존재하는 전부라고 믿는 세계관입니다. 그래서 자연주의예요. 이것이 얼마나 어처구니가 없고 어리석은 사상이냐면 지금 우리가 너무나 아름다운 이 본당 안에 있죠. 지금 내 눈에 보이는 이 본당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전부라고 믿는 사상이 자연주의예요. 내 눈에 보이는 하늘이 존재하는 전부이고 내 눈에 보이는 땅이 이 땅에 존재하는 전부이지 하늘 위에 천국 따위 없다라는 거예요. 이 땅 밑에 지옥 같은 거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눈에 보이는 저 하늘과 땅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전부다 라고 믿는 것이 자연주의입니다. 그래서 이 자연주의는 진화론, 무실론 다 동의어예요. 넓은 의미에서. 그러나 성경적 세계관, 저와 여러분들이 믿고 따르는 이 진리는 뭐예요? 눈에 보이는 저 자연세계는 눈에 보이지 않는 초자연적 절대자에 의해서 태초에 창조된 피조세계라고 믿죠.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천지만 달랑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그 천지를 다스리는 질서와 법칙, 절대적인 기준과 표준, 진리, 윤리적 기준 등을 함께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태초에 창조하신 저 자연세계가 그리고 저 자연세계 안에서 살아가는 모든 인간들은 태초에 정하신 저와 같은 질서와 법칙의 다스림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의 질서와 법칙 가운데 대표적인 게 중력의 법칙이죠. 그러면 중력의 법칙 누가 만들었어요? 그렇죠. 할렐루야. 역시 선화목자하기엔 다르네요. 어디 가서 여쭤봤더니 뉴튼이라고 그러던데. 뉴튼은 발견한 사람이에요. 뉴튼 전에는 날라다닌 게 아니잖아요. 뉴튼 전에도 중력은 있었어요. 그것을 발견한 것뿐이에요. 중력의 법칙을 만든 분은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이 중력의 법칙 하나님이 만드신 저 절대적인 질서와 법칙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만 적용이 돼요? 나는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중력의 법칙으로부터 자유로워. 난 그거 인정하지 않아. 긍정적인 사고가 중요한 거야. 그러면서 5층 건물로 올라가가지고 날 수 있어 날 수 있어. 긍정적인 사고가 중요해.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그러면서 몸을 던지면 날아가요? 아니야. 떨어졌다가 날아가요. 천국이든 지옥이든. 죽는 거예요. 대가를 지불하게 되어 있습니다. 언제? 하나님이 정하신 저 절대적인 질서를 거스르면. 그래서 성경은 그것을 어리석은 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엄연한 질서가 있는데 내 생각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 느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 눈에 보기에 좋은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거역하는 자. 그래서 죽은 거잖아요. 대가를 지불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자연주의 세계관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태초에 창조하실 때에는 그 같은 자연의 질서만 창조하신 게 아니에요. 사람을 창조하시고 이 사람들이 마땅히 따라야 할 영적인 질서와 법칙도 함께 창조하셨습니다. 윤리적인 질서와 법칙도 함께 창조하셨어요. 우리의 삶의 표준과 기준, 우리가 마땅히 따라야 할 이 세상을 다스리는 절대적인 그와 같은 질서와 법칙을 함께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지혜란 뭐예요? 그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질서와 법칙의 나를 순응하는 사람이에요. 그게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것이 바로 성경적 세계관의 핵심입니다. 그러나 자연주의 세계관에 따르면 이 가난한 사람들에 따르면 무슨 소리 이 세상에 초자연적인 세계가 어디 있어? 절대자가 어디 있어? 그러므로 이런 사람들은 절대적인 질서와 법칙도 인정하지 않아요. 우리 모두가 따라야 할 삶의 유일한 기준과 표준을 인정하지 않아요. 왜? 초월자를 인정하지 않고 절대자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와 같은 자연주의 사상을 가지고 살아온 이 가난한 사람들은 모든 옳고 그름의 기준을 누가 정해요? 내가 정하는 거예요. 무엇이 선하고 악한지는 내가 정하는 거예요. 뭐에 따라? 내 눈에 보기에 좋으면 선한 거예요. 내 눈에 보기에 탐스러우면 그게 선한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진리를 기준으로 판단하지 않아요. 그것이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가난한 땅입니다. 그 속에서 성도로 부른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타협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철저하게 이 진리의 뿌리를 내려 세움을 박아 이 세상의 헛된 철학과 속임수에 현혹당하지 않고 이 진리를 고수하고 따라가는 자들에 그것으로 전쟁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게 세계관 전쟁이에요. 이와 같은 세계관의 전쟁이 얼마나 치열하게 지금 이 땅에서 펼쳐지고 있는지를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땅의 기본적인 공교육은요. 기본적으로 우리들을 가난화시키는 교육입니다. 그게 이 땅의 공교육의 핵심이에요. 대표적인 예입니다. 윤리교과서인데요. 차별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내립니다. 우리는 서로 다른 생각과 모습을 가지고 살아간다. 따라서 저마다 다른 사람 사이에서 나타나는 차이는 당연하다. 이거 참이에요. 거짓이에요. 우리는 서로 생각과 모습이 다르다. 이거 참이에요. 거짓이에요. 참이죠. 우리는 생각과 모습이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참이에요. 이 다른 차이에 대해서 아무런 해도 끼치지 않은 어떤 개인의 차이에 대해 다수의 힘이나 권력의 힘을 빌려 옳고 그름과 좋고 나쁨의 기준을 무리하게 들이대면 그것은 차별로 변하고 만다. 이건 참이에요. 거짓이에요. 이것도 참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다르다. 그러므로 차이가 있다. 이 차이에 대해서 절대적인 선과 악의 기준을 들이대며 선, 악을 판단하면 차별이죠. 예컨대 저는 남성이고 앞에 계신 분은 여성이죠. 확신이 없으세요? 저는 남성이고 여성이에요. 그렇죠? 우리는 성별의 차이가 있어요. 다름의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성별의 다름이 있다는 거예요. 이 다름에 대해서 절대적인 선악의 기준들이 되며 선악을 분별하게 되면 그것은 차별이죠. 당신은 비윤리적이야. 왜? 여자잖아. 당신은 매우 열등해. 왜? 남자잖아. 남자잖아. 이거는요. 성별의 다름에 대해서 선과 악의 윤리적 판단을 하기 때문에 차별이에요. 이 이야기는 올바른 차별의 정의입니다. 이 올바른 정의를 이제 동성애나 트랜스젠더에 적용을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동성애자나 성전환자 등에 대한 편견과 차별은 사회 전반에 깊이 퍼져 있다. 그러나 다수와 다른 성적 성향을 가졌다 해서 이게 키워드예요. 다수와 다른 성적 성향을 가졌다 해서 성적 소수자를 차별하는 것은 즉 옳고 그름의 기준을 들이대는 것은 윤리적 판단을 하는 것은 자유롭고 평등한 인격의 주체로서 모든 사람이 지니고 있는 인권을 침해하는 부당한 처사이다. 이 말이요. 얼핏 들으면 맞는 말처럼 들리지만 이 말 안에는 전형적인 가난한 사상이 녹여져 있습니다. 지금 이 윤리 내용에 따르면 동성애자나 성전환자 등이 다수와 다른 성적 성향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동성애나 트랜스젠더가 여러분들의 기준이 올바른 절대적 기준이 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아무리 여러분들의 기준이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올바른 판단이라고 여러분들이 여길지라도 여러분의 기준이 절대적인 기준이 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이 절대적으로 틀린 이유가 있어요. 왜?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이 정하신 기준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기준은 절대적인 겁니다. 물론 세상 사람들이 이 기준을 인정합니까? 안 합니까? 택도 없죠. 그럼 우리도 그 사람들의 입장을 고려해서 침묵을 지켜야 됩니까? 그 사람들의 입장을 우리가 배려하는 차원에서 그 사람들의 의견도 존중해주고 물론 겉으로는 존중해줄 수는 있지만 그것을 그대로 받아줘야 되는 겁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절대적 기준에 대해서 흔들림이 있으면 안 돼요. 온 세상 사람들이 동성애를 사랑이라고 해도 온 세상 사람들이 1 더하기 1을 4라고 주장을 해도 진리라는 것은 다수결의 원칙에 의해서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진리라는 것은 우리를 초월에 계신 초월자로부터 개시되어지고 부여된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함부로 건드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로 부른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이 절대적인 진리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되고요. 흔들림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사실은 지금 흔들리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 하나님의 이 절대적 성경의 권위에 대해서 흔들리고 있다란 말이에요. 제가 JTBC 방송국에서 한 유명한 동성애자와 1대1 토론을 녹한 일이 있습니다. 그분이 방송 토론에 나와서 정확하게 지금 이 교과서에 나온 내용을 그대로 읊더라고요. 동성애는 다름이다. 인종이나 성별과 같은 다름의 범주다. 이 교과서 내용은 그대로예요. 옳고 그름, 틀림의 범주에 있는 동성애를 뽑아다가 인종이나 성별과 같은 다름의 범주에 집어넣고 동성애에 대해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행위는 인종이나 성별에 대해서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과 똑같은 차별적 행위라고 지금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이런 교육을 받고 주일학교에 아이가 오면 전우사님이 동성애는 죄야 라고 말을 하면 얘네들의 귀에는 흑인은 열등해. 왜? 피부가 검어차나 라는 말과 똑같이 받아들여요. 왜? 인종, 성별, 동성애, 트랜스젠더, 다양한 성적 지향은 다 다름의 범주라고 배웠기 때문에 그래요. 그 이야기를 그대로 하더라고요. 그분이.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어요. 동성애를 하는 건 당신의 자유다. 이 땅에서 동성애를 처벌했던 적은 단 한 번도 없다. 서구 국가에서는 기독교적 배경이 강했기 때문에 동성애를 형사적으로 처벌했던 때가 있습니다. 소돔일 러라고 해가지고요. 동성애적 행위를 형법적으로 다스리던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역사가 없습니다. 동성애 원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땅이에요. 그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동성애가 그렇게 좋으면 당신은 얼마든지 자유롭게 할 수 있다. 그런데 동성애를 비판하는 건 내 자유다. 동성애를 하는 건 당신의 자유지만 동성애를 비판하는 건 내 자유다. 여러분 이 땅에서 비판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이 누가 있어요? 대통령도 비판으로부터 자유롭지 않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는 절대로 동성애자를 비판하면 안 되죠? 왜? 왜 동성애자들의 자존심은 절대적으로 보호를 받아야 되죠? 왜 우리는 그들에 대한 윤리적 판단을 제기할 수 없는 거죠? 왜? 그래서 제가 따졌어요. 동성애가 그렇게 좋으면 열심히 하시라. 나는 열심히 비판하겠다. 그건 당신의 자유고 이건 내 자유다. 그랬더니 갑자기 이분이 막 화를 내는 거예요. 무서웠어요. 녹화를 하는데 화를 내가지고.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여러분 참고로 여기 동성애자나 성전환자 등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법률 용어에서 제일 무서운 단어 중에 하나가 등입니다. 등. 다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100여 가지가 넘는 게 저 등에 들어가 있습니다. 성적 지향에는요. 100여 가지가 넘는 게 있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동성애, 트랜스젠더고요. 그 외에는 어떤 것들이 있냐면 패더필리아라는 게 있어요. 소와 성애. 어린 아이들을 상대로만 성적 흥분을 느끼고 성행위를 갖는 사람들입니다. 이 소와 성애자분들은 소와 성애를 선천적 성적 지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논리가 동성애자들의 논리와 똑같아요. 타고났다. 패더필리아만 있는 게 아니에요. 기계성애자도 있어요. 이 사람들은 기계만 보면 성적으로 흥분을 합니다. 네크로필리아, 시체성애자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당신은 소와 성애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랬더니 아, 그건 말도 안 되는데. 제가 무슨 말만 하면 말이 안 된대요. 그건 말도 안 된대요. 어떻게 동성애랑 소와 성애를 비교하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따졌어요. 당신은 왜 소와 성애자를 차별하십니까? 당신은 무엇을 기준으로 동성애는 다름의 문제이고 소와 성애는 윤리적 옳고 그름의 문제라고 판단합니까? 그 기준을 나한테 설명해달라고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입이 굳어져요. 그래서 그 굳어진 입술을 틈타고 다시 한 번 질문을 던졌어요. 시체성애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랬더니 거의 뒤로 넘어가려고 그래요. 어떻게 동성애랑 시체성애를 비교하냐는 거예요. 있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제가 또 질문을 했어요. 왜 시체성애자를 차별하십니까? 당신은 무엇을 기준으로 동성애와 소와 성애를 구분하고 있고 동성애와 시체성애를 구분하고 있고 동성애와 일부 다처제 등을 구별하고 있습니까? 그 기준을 나한테 설명해달라고 그랬어요. 그 기준을 당신이 나한테 설명하지 못하면 당신이나 나나 똑같은 차별자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거의 뭐 얼굴이 벌개져요. 그러면서 이제 녹화가 어떻게 끝났어요. 그리고 이제 인사를 하러 와요. 그래도 마무리는 아름답게 해야 되니까. 녹화 끝나고 제가 인사를 하러 갔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저한테 한마디 하고 갔어요. 뭐라고 그랬는지 아세요? 당신은 성폭행범이야! 그러고 갔어요. 제가 어딜 봐서 성폭행범으로 봤어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헤어졌어요. 사실 어떻게 보시려고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그분이 그렇게 화가 나서 간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그 사람의 사상에 허점을 정확하게 찔렀기 때문에 그래요. 절대 전 기준이 없다면서요. 사실 그분이 할 수 있는 대답은 딱 하나이고요. 또 대답하고 싶었던 대답도 하나예요. 그게 뭔지 아세요? 사실은 다 된다. 그 사람이 원한다면. 이게 그분이 할 수 있는 유일한 대답이요. 가난한 땅이 대답할 수 있는 유일한 해답입니다. 왜? 이 세상에 절대적 기준은 없으니까. 각자의 소견에 오른 대로 정하면 되는 것이니까. 그래서 동성애가 정상화된 사회에서는요.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그 다음 단계가 보통 일부 다처제, 소와 성애 등등입니다. 독일 같은 나라에서는 이미 동물 매춘이, 매춘 업소가 따로 있습니다. 동물 매춘 업소. 미국에 Be for you act라는 단체가 있는데, 이 단체는 정신의학자들의 소와 성애를 정신질환 목록에서 삭제시키기 위해 만든 단체입니다. 지금 소와 성애가 정신질환 목록 안에 들어가 있는데, 그것을 삭제시키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소와 성애를 재정의했습니다. 어떻게 재정의했는지 아세요? 소와 성애는 세대 간의 친밀감이다. Intergenerational intimacy. 세대를 초월한 친밀감이다. 절대적 기준이 없기 때문에 동성애의 다음은 일부 다처제, 소와 성애, 동물 성애 등등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것이 다 더 등 안에 녹여져 있어요. 근데 등으로 정리했을 뿐이에요. 왜? 아직 국민들의 의식이 다음 단계로까지는 받아들일 준비가 안 되어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세상, 이 가난한 땅이 집중하고 있는 게 뭔지 아세요? 어떻게 해서든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의식을 변화시키는 일에 집중을 합니다. 한 단계 한 단계 의식을 변화시켜 감으로써 한 단계 한 단계 그 수위를 높여가는 거예요. 그 첫 번째 단계가 교육이에요. 서울특별시 학생 인권조례입니다. 학생은 성별, 종교,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 지역, 출신 국가, 출신 민족, 언어, 장애, 용모 등 신체 조건을 가지고 여러분 차별을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절대로 안 되죠. 왜? 이것은 다름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학생 인권조례는 그것만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임신 또는 출산, 성적 지향, 어디 가서 성적 지향을 얘기했더니 성적을 지향하자는데 뭐가 문제냐 그러는데 성적을 지향한다는 게 아니에요. 성적 지향, 동성애 등등이에요. 성별 정체성 등을 가지고 옳고 그름을 따지는 행위 그것은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는 내용으로 간주하는 조례가 바로 저 학생 인권조례입니다. 아까 교과서에 대한 내용을 그대로 조례 안에 녹여낸 거예요. 학생의 성별,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 지역, 장애, 용모 등 신체 조건과 같이 학생이 성행위를 해서 임신을 하고 출산을 하는 문제 동성애를 하고 트랜스젠더를 하는 문제는 다름의 범주에 있는 것이지 옳고 그름의 윤리적 행위, 윤리적 판단을 할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윤리가 아니라 권리다. 그것이 학생 인권조례 안에 녹여진 사상입니다. 대부분의 학부모들이 이 학생 인권조례가 통과될 때 학생들의 인권을 위해서 대단한 일이라도 하는 것처럼 생각했어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지지하여 통과된 학생 인권조례가 바로 이겁니다. 그 결과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보세요. 2013년 6월 19일 자로 학생 미혼모 등 학습권 보호를 위하여 임신, 출산, 이성교제 등을 이유로 퇴학, 전학, 자퇴, 권고 등 과도한 학습권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도교육청에 안내한 내용이다. 교육부는 전국 시도교육청을 통해 일선 학교는 학생 미혼모 등의 학습권을 침해할 수 있는 학교 규칙을 개정하라 지도.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한마디로 이거예요. 학생이 임신을 하거나 출산을 하거나 동성행위를 하거나 트랜스젠더가 되면 그것에 대해서 학교가 윤리적 기준을 들이대며 옳고 그름을 판단하지 말고 그것을 그 아이의 권리로 인정하여 임신하고도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라는 거죠. 출산하고도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라는 거죠. 물론 임신, 출산하고도 공부할 수 있게 해줘야죠. 그러나 따끔한 징계가 필요하죠. 그러나 이와 같은 학생인권조례는 그와 같은 학교 측의 징계를 사실상 무력화시키는 그런 역할을 사실은 하고 있죠. 왜? 그것은 윤리의 문제가 아니라 권리의 문제, 학생의 권리의 문제로 간주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어떻게 윤리가 권리로 바뀔 수 있었을까요? 절대적 기준을 허물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이 가난의 사상이오 문화입니다. 한 중학교에서 성교육을 시킬 테니까 아이들을 성문화센터에 보내라는 가정통신을 받아들였어요. 이 가정통신을 받아든 한 크리스찬 학부모가 미리 이 성문화센터에 가서 사진을 쫙 찍어가지고 보내줬어요. 그리고 자기 딸에게는 그 성교육 강사의 강의를 직접 녹취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공유를 해줬어요. 그래서 저도 보고 듣게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받아보면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되었는데 하여튼 우리나라 학부모는요. 자신의 자녀 문제라면 어디든지 뚫고 들어갑니다. 거의 국정원급의 정보력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하다 깨달았어요. 뭘 깨달았는지 아세요? 우리나라의 크리스찬 학부모만 우리 자녀들에게 어떤 사상이 주입되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깨닫는다면 여러분들 절대로 가만히 계실 수 없을 거예요. 저는 여기 계신 크리스찬 학부모들이 정말 이 땅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자녀가 학교에 갔는데 상한 급식을 먹였어요. 학교 측에서. 한 번은 봐줬는데 일주일, 한 달을 계속해서 상한 음식을 먹였다가 한 번 가정해보세요. 우리가 내는 세금으로 우리 자녀들에게 상한 음식을 먹이면 여러분들이 기분이 좋으시겠어요? 나쁘시겠어요? 당연히 나쁘죠. 여러분, 가만히 계시겠어요? 학교 측에 항의하시겠어요? 당연히 항의하죠. 근데 여러분, 상한 음식을 먹어서 배탈이 나면 화장실에 들어가서 설사 한 번 하고 나면 깨끗해집니다. 근데요, 이 청소년 때, 이 백지장과 같은 이 어린 나이에 잘못된 사상이 한 번 들어가 버리면 평생이 끝장이 나요. 차라리 평생만 끝장이 나면 다행이에요. 영원한 결과를 초래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 자녀들에게 매기고 있는 가난한 교육의 핵심이에요, 여러분. 이 사실을 알고 있는 크리스천 학부모가 어떻게 주일학교 빼먹고 학원을 보낼 수가 있으며 일단 인류대학 가는 게 중요하니까 일단 학교부터 가라. 신앙은 나중에 해도 된다라고 가르칠 수가 있겠냐는 거예요. 보세요. 어떤 사진을 찍어 보내줬는지 보십시오. 집단 성행위를 가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조형물입니다. 딸딸이 욕망의 자유. 이거는 자위 행위를 의미하죠. 욕망. 내 안에 있는 성적 욕구는 권리와 자유의 문제이지. 그것은 해소할 자유의 문제이지. 억제하거나 싸워야 할 윤리적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욕망은. 읽지는 않겠습니다. 남성들이 키스하는 장면을 해놓고선 제목이 뭐냐면 하느님이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제게 보내준 성교육 강의 내용의 녹취록을 제가 듣게 되었어요. 제가 그냥 아주 그냥 그냥 딱 대놓고 얘기를 할게요. 강의 내용을 여러분들이 진실을 아셔야 기도를 하시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얘들아 성관계는 언제 가져야 되지? 선생님이 질문해요. 그랬더니 한 여학생이 대답을 합니다. 아 결혼한 다음에요. 그랬더니 그 선생님이 어 그럼 결혼을 안 한 사람은 성관계를 가지면 안되겠네? 이 질문의 방향이 묘하게 틀어지잖아요. 그 학생이 대답을 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제서야 선생님이 친절하게 설명을 해줍니다. 얘들아 성관계는 언제 갖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야. 어떻게 안전하게 갖느냐가 중요한 거야. 라고 말을 하면서 피임 실습 교육을 시켜줍니다. 기본적으로 지금 우리 자녀들에게 주입되고 있는 성에 관한 윤리는 다음과 같아요. 청소년에게나 성인에게나 모든 인간에게는 성적인 욕구와 욕망이 있다. 그러므로 누구에게나 있는 이 성적 욕망을 소위 말하는 전통적인 윤리관에 기초하여 혼전순결을 이야기한다든지 결혼이라는 언약적 테두리 안에서만 성행위를 해야 된다라는 이와 같은 교육은 현실적이지도 않을 뿐 아니라 그것은 누구에게나 있는 성적 욕구를 억압하는 반인권적인 가르침이다라는 것이 기본적인 전제입니다. 그래서 성관계는 언제 갖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안전하게 갖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서 피임 실습 교육을 시켜줍니다. 진짜 성교육이다. 그 이유는 이때까지 받아온 성교육은 무조건 안된다 나쁘다라던가 섹스라는 과정을 뺀 정자와 난자가 합쳐져 아이가 생긴다는 과학 교육 같았는데 이번 성교육은 남녀뿐 아니라 동성애에 대해 여러 생각을 하게 만들고 실질적 실습까지 굉장히 만족스럽다. 무슨 실습을 했을까요? 내가 일부분만 알고 있던 성에 관해 좀 더 직설적이고 정확하게 알 수 있어서 좋았다. 피임에 관해 콘돔을 직접 껴보는 등의 체험 안전한 피임법에 관해 잘 배웠고 즐거운 시간이었다. 누구에게나 있는 이 성적 욕구를 결혼이라는 언약적 테두리 안에서만 갖도록 하는 성경적 윤리관은 누구에게나 있는 이런 성적 욕구를 억압하는 반인권적인 가르침이요 비현실적인 것이다. 이것이 기본적인 지금 전제예요. 그래서 언제 갖느냐는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안전하게 갖는 게 중요한 것이다. 피임 실습 교육을 시켜줍니다. 자, 여러분 낙타 아시죠? 낙타. 낙타를 생각하지 마세요. 하는 순간 여러분 뭐가 떠올라요? 낙타가 떠오르죠. 평소에 낙타 생각하고 다니시는 분 계세요? 없죠? 이와 같은 교육을 받으면 이 아이들의 생각에 뭐가 떠오를까요? 어떻게 저 피임을 써볼 수 있을까? 오늘 피임 실습 교육도 받았는데 광주광역시에 처음으로 청소년 전용 콘돔 자판기가 등장을 했습니다. 19세 이상 성인은 사용할 수 없어요. 100원을 넣으면 콘돔 두 개가 떨어지고요. 특별히 청소년의 건강을 생각해서 친환경 소재로 만들어줬습니다. 이와 같은 청소년 자판기 설치 운동을 하는 소위 말하는 청소년 인권 운동가들의 인터뷰 내용을 한번 들어보세요. 중요한 것은 콘돔이 필요한데 구할 수 없어서 위험에 노출되고 있는 청소년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있다는 사실이다. 자판기 설치 초기에는 콘돔이 성인용품이라는 왜곡된 인식 탓에 꺼리는 곳이 많았지만 이제는 학교에도 설치해달라는 제안이 접수될 만큼 긍정적인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여러분 지금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콘돔이 성인용품이라는 것이 왜곡된 인식이랍니다. 광주여성민호회 김효경 사무국장은 보수적인 성인식 탓에 성 문제에 괴로워하는 청소년들이 적지 않은 상황에서 청소년 전용 콘돔 자판기가 도심에 등장했다는 것만 해도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다. 청소년들이 자주 가는 곳에 콘돔 자판기가 추가로 설치될 필요가 있다. 왜? 언제 가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안전하게 가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을지대학교 간호학과 교수가 성 경험이 있는 중학생 아이들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첫 성관계를 언제 가졌는지 성 경험이 있는 중학생 아이들 가운데 첫 성관계를 가진 비유 그게 언제냐라고 질문을 했을 때 응답자 남중생의 63.7% 응답자 여중생의 56.2%가 언제라고 대답했는지 아세요? 중학교 입학 전이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초등학교 때죠.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초등학생 아이들이 성관계를 갖고 있어요. 성 경험이 있는 중학생 아이들 가운데 과반수 이상이 이미 초등학교 때 성 경험이 있습니다. 이런 충격적인 설문자료를 내놓으면서 이 교수가 대책으로 말하는 게 뭔지 아세요? 조기 피임 교육이 절실하다. 여러분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초등학교 아이들이 안전하게만 성관계를 가지면 성관계를 가져도 됩니까? 피임만 하면 성행위를 해도 돼요? 말도 안 되죠. 지금 이분이 대책으로 이야기하는 게 뭔지 보세요. 조기 피임 교육이 절실하다. 왜? 성관계는 언제 가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안전하게 가느냐가 중요한 것이기 때문이다. 이게 기본 전제입니다. 학생들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선생님들도 마찬가지예요. 13살 남학생을 꼬드겨서 아홉 차례 성관계 한 30대 여교사가 체포되고 구속이 됐죠. 만두 사줄 테니까 나오라고 해가지고 아홉 차례 성행위를 가졌습니다. 교사나 학생이나 성도나 성직자나 백성이나 지도자나 온통 다 음란의 영에 사로잡혀 있는 땅이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가난한 땅이에요. 이것이 이제는 동성의 문화로까지 이어지는 겁니다. 퀴어 축제죠. 이 퀴어 축제 동성의 축제입니다. 매해 지금 서울시청 광장 앞에서 아주 대대적으로 펼쳐지고 있죠. 대규모로. 이 퀴어 축제에 참여하는 단체 가운데 하나가 기독교 단체들도 있습니다. 목사들이 신학생들이 이 퀴어 축제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와 같은 가나한적 사상이 가나한적 문화가 이제는 신학교 안으로 신학자들 속으로 교회 안으로까지 지금 침투되어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이런 목사 가운을 입은 이런 성직자들이 지금 이 땅에 동성애를 아주 견고하게 뿌리내리게 하기 위해서 주장하고 있는 신학이 있는데 그 신학의 이름이 바로 퀴어 신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퀴어 신학에 따르면 기본적으로 예수님은 동성애자예요. 양성애자이기도 하고요. 무지개 예수 투박하게 시작하는 한국 퀴어 신학 운동 이것이 일부지만 일부 신학교 안에서 일부 신학자들 사이에 일부 목회자들 사이에서 아주 강력하게 운동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죠. 여러분 이 퀴어 신학이 어떤 것인지에 대한 설명만 제가 해드리고 오늘 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퀴어 신학에 따르면 여러분 이 폰트가 좀 잘려서 좀 약간 깨어져서 잘 안 보이실 텐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3회상 18장 3절에서 4절의 말씀을 퀴어 신학에서는 다음과 같이 해석합니다. 제가 먼저 이 본문을 읽어드릴게요.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다윗을 자기 생명처럼 사랑하는 요나단이 자기가 입던 겉옷을 벗고 성행위를 가졌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생명처럼 사랑하고 옷을 벗었어요. 이것을 동성애적 행위로 해석을 합니다. 서로 입맞추고 같이 울되 다윗이 더욱 심하더니 이 내용을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다윗과 요나단이 생명처럼 서로 사랑하여 옷을 벗고 학문 성행위를 한 후에 극도의 쾌락을 느끼며 나오는 환희의 눈물이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이 퀴어 신학자들의 해석이에요. 이런 유명한 신학교의 소위 말하는 퀴어 신학자들입니다. 이분들은 어떻게 성경을 해석을 하냐면 기본적으로 성육신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셨죠. 그래서 남자의 씨를 받지 않고 잉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퀴어 신학자들은 예수님의 성육신을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예수님은 남성의 씨를 받지 않고 잉태되었기 때문에 남성성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예수님은 특별한 성별 정체성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남성이 될 수도 있고 여성이 될 수도 있고 양성이 될 수도 있다. 이게 퀴어 신학자들의 성육신의 해석입니다. 뿐만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나서 로마 병사들이 예수님이 정말로 죽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창을 옆구리에 찌르죠. 이때 이 옆구리에서 물과 피를 쏟아냅니다. 이 장면을 예수님의 이 십자가 순환의 이 장면을 어떻게 이들은 해석을 하냐면 예수님이 창에 찔려 옆구리에 구멍이 났을 때 이 구멍은 여성의 성기를 의미한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쏟아졌던 물과 피는 그 성기에서 쏟아져 나오는 액체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입을 맞추고 손을 넣어라 이것은 성적 행위를 하고 있는 것으로 표현을 합니다. 이게 퀴여 신학 여기에 여러분 신학이라는 이름을 붙일 수가 있습니까? 이것은 신성 모독이오 성령 회방죄 절대로 용서받을 수 없는 이것을 오늘날 이 시대의 신학자들이 신학생들이 목회자들이 다양성이라는 이름으로 공론화 시키고 있는 성경 해석이에요. 이게 지금 우리가 처한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펼쳐지고 있는 이와 같은 이 치열한 사상의 전쟁 세계관의 전쟁이 특별히 교육 영역에서 어린 아이에서부터 신학자들에게 이르기까지 교육 영역에 깊숙이 침투해 들어 다양성, 인권, 평등, 행복 추구권을 한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 창조 질서를 철저하게 허물어 가고 있는 상황이다. 이게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처한 영적 전쟁이다. 교육 영역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여기 계신 교육자들 위해 정말 성령의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영역에서 이 세계관의 전쟁을 감당하셔야 돼요. 이게 저와 여러분들을 감당해야 할 정복 전쟁이에요. 그리스도의 진리대로 학생들을 가르쳐 지켜 행하게 해야 됩니다. 이 세계관의 전쟁은요. 문화 전쟁으로 이어져요. 세계관은 반드시 문화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생각하는 관점에 따라 생활 방식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세계관은 그와 같은 세계관을 토대로 한 문화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이 세계관 전쟁은 문화 전쟁으로 이어져요. 그래서 저는 이 자리에 계신 이 문화 영역에 계신 그리스도의 성도들을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그 문화 영역에서 이 전쟁을 감당하셔야 만듭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녹여낸 문화들을 만들어내야 돼요. 음란한 문화와 싸워야 됩니다. 거짓된 속임수와 싸워야 됩니다. 이 문화 영역이 너무 치열하게 펼쳐지고 영적 전쟁터예요. 이 문화 전쟁은 그 다음 영적 전쟁터로 이어지는데 그 영적 전쟁터가 바로 입법 전쟁이라는 겁니다. 이 가나한적 세계관과 이 세계관이 녹여진 문화가 주류 문화가 되잖아요. 그럼 그와 같은 세계관과 문화를 녹여낸 법을 입법화시켜버립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세계관과 문화에 입각하여 법을 해석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함으로 이와 같은 가나한적 사상과 문화를 거스르거나 거부하는 자를 정의의 칼로 처단하고 차단하고 해고시키고 처벌하는 것이 정의가 되어지는 사회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시간 관계상 세계관 전쟁에 대한 이야기만 말씀을 드렸는데 이 세계관의 전쟁은 반드시 필연적으로 문화 전쟁의 영역으로 이루어지고요. 그래서 언론, 미디어, 문화 예술, 팝 문화 그 영역 속에서 아주 치열한 이 전쟁, 영적 전쟁이 펼쳐지게 되고요. 이 문화 전쟁 다음에는 입법 전쟁의 치열한 영적 전쟁이 펼쳐집니다. 이 입법 전쟁을 통해 그와 같은 세계관과 문화가 녹여진 법이 입법화되면 그때는 전쟁이 끝나는 겁니다. 그때부터는 대대적으로 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진리를 믿고 따르는 자들에 대한 대대적인 박해와 핍박이 정의라는 이름으로 공공질서라는 이름으로 자행이 될 거예요. 그것이 지금 서구 국가의 현실이요. 대한민국이 지금 코앞에 와 있는 현실입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제가 충분한 설명을 다 드리지는 못해서 좀 안타깝긴 합니다만 여러분들의 눈을 열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이 영적 전쟁을 감당하는 자에게 주시는 약속의 메시지입니다. 이 말씀을 읽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명령하시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내게 주어졌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하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저는 이 명령을요. 어떻게 보면 선교사님들에게만 주시는 명령이라고 생각했어요. 혹시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 예수님의 가장 위대한 그레이트 커미션을 나랑은 상관없는 명령으로 생각했던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여러분들 오해입니다. 우리의 회개가 필요한 영역이에요. 예수님이 명령하신 것 중에 가장 위대한 명령이 지금 이 명령이에요. 이 명령을 회피하려고 하는 자들에게는 지금 이 명령이 부담으로 다가올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새롭게 깨달은 게 있어요. 이 명령을 순종하여 이 하나님의 진리를 가르쳐 지켜 행하게 하는 이 정복 전쟁을 감당하려고 하는 자에게는 어마어마한 위로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온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갖고 있는 내가 너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겠다. 여러분 안심하시고 이 전쟁에 참여하십시오. 그래서 이 땅에 그리스도의 진리가 물이 바다 덮은 것 같이 편만하게 회복되어지는 그 같은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의 헌신을 통해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길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다음과 같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권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하나님의 증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진리의 증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교육 영역으로 들어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게 주입되고 있는 거짓된 가르침과 맞서 싸울 수 있는 성령의 권능을 이 자리에 계신 교사와 교수와 교육자들에게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목사님들과 전도사님들 위해 이 진리의 영을 부어주셔서 우리의 성도들에게 이 그리스도의 진리를 가르쳐 무장시킴으로 말미암아 이 교육 영역에서 펼쳐지는 영적 전쟁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문화 영역에 있는 분들을 위해 성령의 영감을 불어넣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진정한 아름다움을 회복시키는 문화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진정한 사랑을 담아 표현할 수 있는 문화 예술인들이 드러나게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들에게 성령의 영감을 부어주셔서 아름다운 예술, 거룩한 문화들이 이 땅 가운데 회복되어 질 수 있도록 그들의 손길과 그들의 눈길과 행위들을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입법 영역에서 쌓아오는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 있는 변호사, 판사, 검사, 법학자들 위해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이 땅에서 말하는 정의가 정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를 토대로 정의를 실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도록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법대로 판단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논리대로, 이 세상의 판단대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를 토대로 선과 악을 분별하는 솔로몬의 지혜를 이 땅의 법조인들에게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교육 영역, 문화 영역, 이 땅의 입법 영역 가운데 펼쳐지고 있는 모든 악한 마귀와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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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